아 독이 안죽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5대5 하는 것보다 그냥 사이드 쪽 밀면서 플레이하는 걸 좀 더 팀들이 추구하는 것 같아요.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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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야. 어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거, 어, 저기 있구나. 어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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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